영장노트 19. 바로 그거야. 내 말에 동의해. 유가디들 말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이 그것을 잡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옳게 이해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가디들 했다면 상대는 여러분이 자기의 의견에 찬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의견을 잡았다는 의미로 본다면 뜻이 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또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유가디들 그러나 이 말은 구어체의 문장이므로 회화체 문장에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을 원하세요. 예. You will get what you want. You want a blue one? You got it? 커피 한 잔 갖다 주실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Would you get me a coffee? Sure. You got it? 가능하면 많은 사진을 찍어라. 같은 생각입니다. Take pictures as many as you can. You got it? You got it? Do you got it? SC off 어색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It's no way... Locks in the top style. 네가 Tottenham 각 You have access to money. You got it? 감사합니다.